안녕하세요. 디자인메이입니다. 오늘은 여기 싱크대, 제가 대충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싱크대 앞에가 헌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천으로 막아서 안 보이게 가려보려고 해요. 제가 바느질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딱 사이즈에 맞게 박음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천으로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 건데 지금 부탁을 드려서 박음질은 해왔는데 세로 길이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이즈로 맞춰가지고 길이를 먼저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지를 맞춰서 손으로 잡고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접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접어서 붙이면 될 것 같죠? 여기 사이즈 표시를 하는 곳에 딱 맞게 펼쳐가지고 잘 예쁘게 한번 접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리미가 있으면 한번 다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다리미까지는 안 하기로 할게요. 자, 아까 접어두었던 천을 연결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여기 타카를 사용을 하려고요. 보시면 420번 타카에 410번 짜리 핀을 넣어가지고 좀 짧은 핀이죠? 이 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땅땅땅 싸지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다가 410번 짜리 핀을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지금 장착이 됐고요. 뒤에 에어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에어를 연결을 해줘요. 여기 컴프레셔가 마력이 세면 조금 넣는 데 힘든데 이번에 구매한 건 2마력 정도라서 여자 혼자도 넣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천을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천이 어떻게 딱 들어오면 좋을지 다시 한 번 레이아웃을 딱 잡아봐야죠? 잡아둔 다음에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땅땅땅 쳐서 이거를 붙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뜯기 탁카로 땅땅 치는 게 어렵진 않아요 타카는 이렇게 안전핀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요거를 누르면 타카핀이 발사가 되어있어요 짜잔 어떤가요? 천으로 이렇게 싹 가려주니까 지저분한 것도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죠? 부처블럭으로 마감한 상판의 상태는 아주 좋구요 선반에 넣어 천으로 가려둔 물건은 간단하게 천을 살짝 올려서 찾아쓰고 있어요 작업실에서 음식을 해먹는 게 아니라서 사과짓거리를 해봐야 컵이나 붓 정도라 막 만든 싱크댓이지만 저한테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